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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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근데 벌레 다 무서워요. 초등학교 때 키운 사슴벌레 빼고 다 무서워요. 사슴벌레. 아 맞다 맞다. 학교 방학 숙제였어요. 곤충이나 이런 걸 키워서 막 하는 게 숙제였는데 제가 옛날부터 사슴벌레 좋아해서 사슴벌레 키워서 멋있게 생겼잖아요. 저 정모 꽃이요. 이건 러비티예요. 이거 사실 정모예요. 러비티랑 정모와 닮아서 살짝 구분하기 힘들어요. 내가 말해도 웃기거든. 오늘 이상은 건바지랑 건바지랑 건바지라고 하긴 7부? 약간 영국 프린스 같은 느낌. 꽃밭에서 찍을 건데 기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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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다 타고 싶었어 근데 또 잘 들린다 진짜 잘 들린다 정말 잘 들린다 진짜 잘 들린다 진짜 잘 들린다 음악이 너무 잘 들린다 그리고 지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막내가 좀 더 잘 들린다 그냥 막내가 좀 더 잘 들린다 아휴... 고빈 선배 난 왜 성민이랑 유니 안 시켜줘 저 보였어요? 안 보일 줄 알았어요 프로들이랑 같이 붙일 줄 알았어요 원진이! 나 김형님 부르지 않은데? 아 됐다가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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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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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움직이면 형한테 준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 손에 없어 이 손에 없어 반대 손에 있어 아 그 다른데 왜 놓고 있는 거야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난 형한테 절대 주지 않아 뭐 이리 와봐 알았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못 보겠다 야 우와 저기 짱 끼고 있다 우와 이거 한 3배 한 대? 야 겁나 커 야 여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왜 내려놓고 말해라 알았어 알았어 나 손 여기 있잖아 아 3초 만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해 이렇게만 아 안돼 멀어지만 아니 하나 더 잡아온다 더 잡아온다 아까 큰 거 잡는다 쨔쨔쨔 명상하고 야 진짜 왜 이렇게 이리 와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 나 진짜 못한다 진짜 많잖아 많잖아 나 말고도 7명 있는데 이 정도까지 와 장난해? 이 정도까지 와 빨리 이 정도까지 와 조금만 더 오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 가만히 있잖아 나 손 이렇게 해 그럼 싱 더 좋아 알았어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살짝 주 거 이리 와. 둘, 셋, 저리 가. 어? 안 됐는데? 아니 뭐가 안 날아가라. 어? 미안해. 움직이지 마. 하나.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형준이 해볼까? 야 진짜 가까이서. 야 가까이서 아이컷트 3초 해봐. 진짜 절대만 한다, 진짜. 야 아이컷트 3초만 해줘. 아 뭐 걸렸어. 아 개비. 형이 뽀뽀도 하겠는데? 놓치만 마요. 너 하시면 좋을까? 정모. 형이랑 느낌이 비슷하다. 정모한 아이컨택 30초 해. 그냥 앞으로 와보세요, 이거. 아이컨택 30초 해. 형이랑 같이 보겠는데? 꿈의 어택 현실에서 마주친 환상 어때 큰 부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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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거침없이 move 맘을 흔들어 ooh 속삭여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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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주저없이 ooh 날 깨워내는 girl don't stop at night 네 Yeah 촬영 시작 여겨주세요 안녕 안녕 어디서 갈게요 특히 건너서 왔어요 여기 있지 바다 벨벳이 내까지랑 내 거야 반짝임에 흠뻑 달궈줘 지금 우리 뜨겁게 돼 짜릿한 이 느낌 내 숨을 얻게 계속해줘 우 우 우 끝없이 오른 열기 번지는 두꺼움 후퇴지는 현실 선명한 이건 꿈 더욱 깊이 파고 후퇴원 추억 오 형 몸 어때요? 주보다 약해요 이 친구는 내려가자 저기에다 저기에다 너무 멀어 멀어져야 이 분이라 올라가 있지? 어쩌지? 차이가 엄청나더라 원래도 많이 났어 같이 찍기 너무 어려운데 이리 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찍어봐, 잘 찍어봐, 잘 찍어봐. 정모가 인생에서 찍어줬어요. 이때 제가 여전에 클라우나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우빈 선생님한테서 찍는 법 배웠는데 그대로 잘 이용했어. 잘 이용하고 있어요. 발끝에 이용해서 정방향으로 찍는 방법인데 예전에 화보 찍을 때도 제가 또 원진이 멋있게 찍어줬었는데 우빈이가 알려줬어 그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잘 배웠지? 사람은 역시 배우면 응용을 해야 좋고요. 좋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겉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좋은 제자를 보았네요. 그때 배우길 잘했어요. 아까 낮에 찍었을 때랑 다르게 이제 또 해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데 이제 또 노을 지는 모습을 보니까 느낌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좀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밖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박주 씨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동민이었습니다. 뭐야? 형 쏘졌어요, 형 쏘졌어. 아, 노 헤이? 이겼어야 되는데 노 헤이. 노 썸. 지금 노 헤이.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면 저가 엉덩이거든요. 이거랑 꺼면 되겠다. 본인 말하고 유유히 떠나간 극적, 극적. 이하 동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공기 마시면서 찍으니까 재밌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재밌네요. 굉장히 더워지고 너무 좋아졌고 저희가 이번 2집을 정말 준비를 일찍 시작했거든요. 활동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쭉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 뮤비가 오늘 안 나왔어요. 뮤비를 제 생일에 찍습니다. 8월 1일에 찍는데 얼마 안 남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뮤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저희 다 끝났잖아요. 저희 3시 먼저 끝났는데 다른 컨셉으로 처음 찾아뵙는 거 그 때문에 저희가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러비티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맞아요.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저희가 풀숲 같은 데에서 촬영? 벌레와의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벌레와의 사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배구리도 있기 때문에 조명으로 모인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도감 채웠어요. 맞아요. 콩벌레, 지인의 아주 그냥 딱자옹벌레 무슨 벌레 사슴벌레만 없었어요. 난 사슴벌레 보고 싶어요. 안녕.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안녕.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모든 자켓 촬영이 끝나서 해가 졌어요. 맞아요. 중간에 해가 저버려가지고 오늘 어땠어요, 정공 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우선은 오늘 찍는 것마다 뜨거워요. 근데 해가 계속 위치가 바뀌니까 네. 분위기가 계속 바뀌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 촬영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굿굿굿굿. 성민 씨는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켓 촬영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앨범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때동안 컴백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러비티. 파이팅! 우리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이제 안무 레슨 해야 되잖아요. 안녕.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저희 유닛으로 이렇게 앨범 자켓 촬영을 마치게 됐는데 어땠는지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이쁘게 나와서 제가 무섭지만 러비티를 위해서 이쁘게 나오려고 내가 벌레를 무서우면서 참고 열심히 찍었다. 이거 한번 말하고 싶었잖아요. 맞아, 맞아. 엘런이 형 번역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영이는? 여기 공기가 아주 맑아가지고 좀 이제 오랜만에 힐링하면서 아주 맑은 공기와 함께 촬영하실 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야외에 오면 또 신난 강아지잖아요, 세영이가. 강아지는 아니에요. 강아지는 여우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은데 이번에 컨셉을 세 가지로 찍었잖아요. 근데 뭔가 야외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날씨도 저희 편인 것 같고 원래는 저희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날씨는 저희 편이었고 그래서 전 원래 안 무서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예쁘다 와주세요.